3층! 오라버니! 노래할게요! 차려! 생활이 나와! 형님! 사랑이냐! 부끄리냐! 가을이 부끄리냐! 돌고 돌아! 불불로! 나 여기 남기던지 어디로 갈 거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나에게 묻힐 사람 이 희생은 바람처럼 이 희생은 서로 그렇게 희생은 서로 그렇게 희생으로 가는 분도 이 희생이 만장 자세히 울란 세상에 고말로 맘이 고사 가지는게 뭐냐고 멀게 묻는다고 달걀에 불필을 해봐라 이 희생을 사랑처럼 이 희생을 사랑처럼 만두가 있는 곳에 어디로 갈 거냐고 멀쩡한 평화 보고 나에게 묻히는 희망하고 이 희생을 사랑처럼 이 희생을 사랑처럼 이렇게 누나는 곳 그 ân은 상준은 죄송해요 더 잘 명의 들었는데 요즘에 능망 때문에 노래를 하다 보니까 약간 목이 좀 시대 이해 없으시죠? 상준은 마음이 너그러질 것 같아 그래서 앵콜이 안나온 관계로 나랑 부담이 싫어요. 앵콜을 싫어. 여자일생. 여자일생? 그 노래 좋아해요? 이쪽에도 물어봐야돼. 혹시 이쪽에도 여자일생이라는 노래 좋아하셔요? 왜냐면은 다 각자가 이 맛이 달라서 물어봐야돼. 그나마 여기선 다 간다니까 다행이다. 여자일생 디스크로 된거 하나 더 하고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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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틀려요. 물가용이고, 사람 함께 모이는 그런 용도이고 다 다양하고 무궁무진해. 그냥 잘돼. 한번 가봤으면 잘돼. 요즘은 이게 큰절로 경애할게요. 큰절로 경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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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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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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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세월 밤에 흘러가는 못 잊지 않느냐 강미들 주의 바라나 해가 들려치고 반도 지지 말아 오오오 아참의 모습 바라나 아참의 모습 아참의 모습 바라나 바라나 아뇨 아참의 모습 아참의 모습 아참의 모습 엡겹 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모두모두 소음정지 하시라고 지금부터 낚시차림 참상하도록 가보겠습니다 음악 준비됐어요? 준비했습니다 가자 야, 올리고!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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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